강원도는 지난 8일 금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완벽한 올림픽 준비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 보고회를 도지사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3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 그동안의 시설 위주 준비 단계에서 이제는 문화유산과 콘텐츠 확충에 전략을 기울여 지역 상생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모든 경기장 건설은 테스트 이벤트 개최 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은 201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관광올림픽 실현을 위해 금년 1월 말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공연 발굴민 육성과 상설공연 시군 일대표 문화예술행사 발굴민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 숙박, 교통, 언어, 음식, 서비스 등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강원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과 열정으로 유치에 성공했듯이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과 단결된 힘을 결집하고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데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남은 3년간의 준비 상황을 담은 로드맵을 1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YBC 뉴스 최선영입니다.